안녕하세요 쇼호스트의 신부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채림입니다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아 진짜 너무 점심시간만 지나면 좀 졸린듯 하다가도 이 쇼핑방송만 보면 눈이 번쩍 띄워진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또 번쩍 눈 뜨시고 저희 방송 시청해주시기 위해서 벌써 많은 분들이 맞아 졸려요 지금 완전 졸려요 하셨는데요 눈이 번쩍 띄워질 만한 정말 좋은 제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러운 아이 메이크업의 비밀 완벽한 베리썸의 마스카라 틴트 브로우 타투 라이너 3종 세트인데요 오늘 가격부터 눈이 다시 번쩍 띄워질 만한 가격 오늘 3종을 다 드리는데 가격이 얼마죠? 어머 지금 MD님 가격 좀 띄워주시겠어요? 옆에 띄워져 있는데 라이브 방송 혜택과 어머 48,000원 거의 5만원 가까이 되었던 그 금액이 오늘 무궁화 방송에서 2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머 거의 반이에요 그렇죠 어디 드로그스토어 가도 저는 마스카라 하나만 2만 얼마 라이너 하나만 뭐 또 만 얼마 또 브로우 하나만 2만 얼마 했는데 그걸 다 모은 가격이 오는 29,900원이라면 아우 정말 드렴하죠 그럼요 오늘 든든해진 뱃속처럼 정말 에너지 넘치게 저희가 가득가득 담아온 이 베리썸 제품 한번 구성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오늘 미용 방송 계속 하시네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맞이하여서 예뻐지는 날 월요일은 특히나 예뻐져야죠 뷰티데이 계속 방송 나가고 있고요 식사는 저는 했는데 또 브로우 씨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식사를 또 못했어요 아우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완벽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건 아우 바로 우리 베리썸 때문에 아우 어떡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 감독님 여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죽이라도 시켜야 되나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무궁화 많이 많이 싸주시면 제가 기운 펄펄 납니다 저희 구성이 이렇게도 갑니다 우선 마스카라 롱 볼륨 중에 선택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방송하기 전부터 난리난리가 났던 제품 틴트 브로우 틴트 브로우의 컬러감만 선택하시면 되는 거 그리고 거기에 타투 라이너까지 해서 와 눈가에 엣지를 만지는 3종 세트가 48,000원에서 방송 혜택가 29,900원 어머 거의 뭐 진짜 앞자리가 바뀌고 바뀌었네요 그렇죠 앞자리가 바뀌고 바뀌었어요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굉장히 어려운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오늘 마스카라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름하여 C컷 마스카라 베리썸의 C컷 마스카라 C컷 말만 들어도 얼마나 볼륨감이 출중한지 우리가 상상이 가잖아요 그 통통한 볼륨감을 살려줄 수 있는 C컷 마스카라 두 가지 타입 롱 타입과 볼륨 타입이 있는데요 나는 좀 힘없이 축축 쳐져 나는 진모라서 뷰러로 짚고 라이터로 나무 지져가지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도 점점 내려와서 4시간만 지나면 눈을 다 넘는 이 속눈썹 때문에 말썩이다 하시면 C컷 볼륨 마스카라 사용하시면 되고요 나는 무조건 길어야 돼 찔한 속눈썹 길이감을 원하신다 좋아하신다 하시면 저도 이런 것도 참 좋아하거든요 C컷 롱 마스카라 타입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넘어가서 내가 브로우를 쓰는데 내 머리가 좀 저희 같은 염색물 있잖아요 저는 초콜릿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어요 나는 롱 살래 하셨는데 저도 진짜 롱 타입으로 쓰고 있고 지금도 롱 타입으로 컬링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가지로 만나보시지만 사실 이 정도의 가격 혜택이면 더욱더 극대화된 효과를 보시기 위해 두 가지를 선택하셔도 좋은 날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볼륨을 선택했다고 하시더라도 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롱을 선택하셔도 볼륨감은 가지고 가는 제품이 베리썸이에요 기본적으로 C컷 마스카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선택하시는 날 나는 롱 살래 롱 구매하시면 정말 아찔한 속눈썹 옆에서 봤을 때 더욱더 섹시한 여성이 될 거예요 여성분 맞으시죠? 그럼 C컷 롱, C컷 볼륨 둘째 어떤 거 선택하셔도 만족스러우실 거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두 가지 컬러 선택은 아이начала 아 아